3명이 실종된 강원 충천 의하모 선박사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수색이 어제인 9일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상확화로 항공수색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어제 오전 6시부터 헬기 10대와 보트 72대, 그리고 소방, 경찰, 장병, 공무원 등 인력 2천5백여 명을 동원해 실종자 3명에 대한 구조수색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호우 경보가 내려지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항공수색에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8일에 실종자 중 2명이 시체로 발견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입니다. 강원 춘천 등선폭포 앞 북한 강변에서 경찰관 55살 이모 경위와 인공수처섬 관리업체 직원 47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민간업체 김 씨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경찰관인 이경위는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경위는 발견 당시 근무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늪지대 수풀이 엉켜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 누군가가 인공수처섬 작업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네, 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들의 가족들이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31일이죠. 이후에 매일 의암호 부유물 수가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춘천댐과 의암댐이 방류를 시작했음에도 매일 작업에 동원됐다는 건데요. 가족들은 사고 당일에도 누군가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을 지시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박 전복 당시 의암호 유속은 시속 10미터로 평소보다 10배가량 빨랐고요. 초당 방류량은 1만 톤에 달했는데요. 춘천 씨는요, 수초섬이 7월 30일부터 공사 중지 상황임을 들어서 위험 속에서 관련 지시를 한 행정상의 근거는 없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뉴스를 보면 우리도 섬뜩하잖아요. 의암댐 수문이 얼려있는 상태로 물살이 센데 거기서 인공수초 작업을 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안타깝게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 빌복, 또 실종 되신 분들은 빨리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종자 수색 작업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실 텐데 악천후 속에서 하고 계시니까 안전 또 안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